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내가 먹을 쌀 내가 농사짓기에 딱 좋은 앙증맞은 사이즈의 논을 소개 드릴 거구요 여기는 충주시 엄정명 추평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변은 대부분이 논으로 된 농경지대이구요 농로치구는 널찍하게 세멘트로 포장이 잘 되어 있네요 앞에 보시는 요 논이 소개 드릴 물건인데요 5와 10을 기가 막히게 맞춰 벼모가 생겨져 있죠 농업진흥구역인 농림지역의 용도지역에 지목은 당연히 답이구요 513평의 면적으로 논계, 답계에서는 아주 앙증맞은 사이즈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두마지기 반을 벼농사 지으려면 쇠빠지기까지야 하겠냐만은 그리 만만치는 않겠죠 요 논은 18미터의 동서 짧은 폭으로 98미터에 걸쳐 남북으로 길쭉한 지형이구요 저쪽 남쪽의 끝머리에서는 일반 도로에도 살짝 접혀있네요 그리고 논으로 연결되는 농수로가 있어 물 못돼서 논 마를까 하는 걱정은 안해도 될 듯 하구요 예로부터 요 지역의 추평쌀은 밥맛 좋기로 소문이 자자하다는 거 저 앞 언덕 너머엔 제법 작지 않은 사이즈의 추평저수지가 있는데 이 지역에선 나름 민물낚시의 명소에 속합니다 이 위치에서 엄정면 수재지까지는 주행 5,6분 거리 정도이고 충주도심까지는 주행 25분 거리 정도 되겠네요 옛 어르신들 말씀에 내 눈에서 내가 농사지은 쌀로 밥을 지으면 밥이 보약이고 꿀맛이다 라시던데요 이참에 요거 장만하셔서 보약같은 꿀맛밥 드셔보시죠 평단가 12만 6,700원으로 매매가는 6,500만원입니다 내가 먹을 쌀 내가 농사짓는다 아담사이즈 벼 영롱용지입니다 충주시 엄정면 추평리 추평저수지 아래 농경지대에 위치하구요 3미터 세멘트 포장 농로에 접한 장직사각 평지형의 농림지역이네요 농업진흥구역의 경지정리된 답으로 513평의 면적입니다 토질은 물론 도로와 수로의 여건이 좋아 영롱하기 편하구요 옛부터 생산된 쌀이 품질이 좋아 밥맛 좋기로 소문난 곳이네요 평단가 12만 6,700원으로 주인분의 희망매매가는 6,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구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봉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도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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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